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. 을까요? 를 사용해서 말해요. 여러분, 선생님이 먼저 해요. 먹다예요. 을까요? 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? 네, 먹을까요? 라고 말해요. 읍시다 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? 네, 먹읍시다 라고 말해요.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봐요. 쓰다, 듣다, 만나다, 운동하다 있어요. 을까요? 읍시다 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먼저 말해요. 다 했어요? 함께 말해요. 쓰다 어떻게 말해요? 쓸까요? 습시다 잘했어요. 듣다 같이 말해요. 같이 말해요. 들을까요? 들읍시다 들읍시다 잘했어요. 만나다 같이 말해요. 들을까요? 들읍시다 잘했어요. 만나다 같이 말해요. 같이 말해요. 운동할까요? 운동합시다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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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